오늘은 발라드곡과 다른 저희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평소에 꾸미님 모습이랑 다른 세트장인 것 같아요 안 도망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더 이번엔 확고하게 들어두었어요 저희 지금 남양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애교쟁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뚜비! 생각하지 마잖아요 언니들이 너에게 키웠어? 아리아나 가윤인데? 어 조심하세요 저는 비후변자입니다 자 보라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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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! 초록색! 초록색!! 저는 한대 VIP였습니다 마지막 방송 리허설을 갑니다 갑니다! 갑니다! 개귀인이었겠써 감사합니다.